안녕하세요. 9월 12일 일요일 아잉티비 베트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베트남 5호 태풍이 약해지면서 열대저기압으로 변하여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열대저기압의 영향으로 쾅찌에서 쾅응하이 및 꼰뚬까지 폭우가 계속되었습니다. 뇌후가 발생하는 지역 또한 중북부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국립기상예보센터에 따르면 9월 11일 밤과 12일 오늘 이른아침 태풍오후의 영향으로 꽝빈에서 빈딘 북부 고지대까지 지방과 도시의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9월 11일 오후 7시부터 9월 12일 오전 1시까지 꽝빈, 쾅응하이, 꼰뚬 많은 지역에서 120mm 이상의 강우량이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투아티엔, 휴에서 쾅응하이까지의 바다, 리손, 꼰꼬, 꾸라오참의 섬지역을 포함한 바다는 레벨 6에서 7, 최대 레벨 9의 강풍이 부르겠습니다. 파도는 2에서 4미터 높이입니다. 12일 오늘 오전 4시에 베트남 5호 태풍은 단항에서 빈딘까지 바다 바로 위에서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바람은 레벨 7에서 레벨 9입니다. 9월 12일 열대저기압은 시속 5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여 단항에서 빈딘 내륙으로 이동한 후 라오스 남부지역에서 저기압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호치민시 당위원회 서기장 응앤반내는 호치민시가 9월 15일 이전에 전염병 통제의 기본 목표를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약 2주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응앤반낸 호치민시 당위원회 서기장은 호치민시가 9월 15일 이전에 전염병 통제의 기본 목표를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호치민시 당위원회는 9월 11일 저녁에 코비드19 전염병 퇴치 및 경제회복 계획에 대한 논평을 했습니다. 응앤반낸 당위원회 서기장은 호치민시는 지금까지 몇몇 지역만 질병 통제 기준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치민시는 이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택하여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도시방역 활동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9월 12일 아침 하노이는 코로나19의 두가지 새로운 양성사례를 기록했으며 둘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되었습니다. 퉁띵과 호앙마이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양성사례 두 건은 모두 지역사회 내에서 기침과 발열검사 그룹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1958년생 TTDC는 9월 8일 저녁에 피로증상을 보였고 9월 11일 신속검사에서 양성판명 환자는 다시 샘플을 채취한 후 PCR검사를 했고 검사결과 양성이었습니다. 확진자 1972년생 NVDC는 9월 12일 작업실에서 신속검사를 받았고 양성 결과를 얻어 그 후 다시 검체를 채취했고 9월 11일에 PCR검사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하노이 시에 코로나19 확진자는 3,762명이며 이 중 지역사회에서 기록된 확진자 FO 환자는 1,593명, 격리된 확진자 FO 환자는 2,169명입니다.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하노이 이민위원회의 결의 21호에 따라 전체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도시 전체가 코로나19에 대해 41만 1,452건의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하노이 시의 예방접종을 총접종건수는 390만 6,597건으로 77.1%의 진행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약 800만개의 샘플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11일 오후 8시 기준으로 하노이 시는 120만, 128만 6,990개의 샘플을 수집했으며 그 중에서 통합 PCR검사 샘플 93만 6,112개, 항원신속양성검사 샘플 32만 3,87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3만 6,112개의 샘플링된 PCR 샘플 중 13만 8,289개는 음성이고 2개는 양성이며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2만 3,878개의 항원신속검사 샘플 중 32만 3,862개의 샘플은 음성이었고 16개의 샘플이 양성이었습니다. 9월 11일 저녁 단항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레중친씨는 가까운 시일 내에인 다음주에 학부모 학생들을 위해 교과서 및 도서 판매점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자동차 수리점, 전기 및 수도 수리점을 다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결정 2,905호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계속 시행하는 가운데 각 그린존, 레드존, 옐로우존 구역에서 일부 활동을 완화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및 생산업체는 직원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기 전 시 당위원회 서기인 응앤반쿵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검문소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태풍을 피하기 위해 타옥광 항구에 들어오는 어부들은 코로나19의 테스트를 위해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9월 11일 단항에서는 19명의 COVID-19 확진자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 집중격리가 5건, 임시격리 4건, 봉쇄지역 8건, 마을 내 감염 사례가 2건입니다. 현재 단항시는 태풍으로 인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9월 11일과 12일 양일에 대해서는 연기했습니다. 어젯밤 노메서 하노이역 지하철 프로젝트 투자자인 하노이 도시철도 공사는 하이퐁 항구를 통해 베트남으로 들어온 9번째 열차를 환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10편의 열차를 도입하는 것이며 기술 운행을 준비하기 위해 9월에 모든 열차를 수송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차는 프랑스에서 설계 제조되었으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조업체인 알스톰이 바다를 통해 베트남으로 운송했습니다. 노메서 하노이역 간 운행하는 도시철도 프로젝트는 수도 하노이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병행하여 녹색 여행이라는 주제로 제조업체 프랑스 알스톰사가 특별히 설계한 10개의 열차로 구성됩니다. 오늘 현재 이 프로젝트는 테스트를 위해 10대 중 9대의 열차를 베트남으로 가져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9월 14일 마지막 열차인 10호차의 수송이 완료됩니다. 열차는 944명에서 1124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상업속도는 시속 35km, 설계속도는 시속 80km로 운행됩니다. 노메서 하노이역 간 도시철도 3호선 노선의 길이는 12.5km로 전체 노선에는 8개의 고가역과 4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며 그 중 고가역 구간 노메서 꺼우저이는 8.5km, 지하구간 꺼우저이에서 하노이역 구간은 4km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1년 말까지 8.5km 길이의 고가구간 공사가 진행중이며 대우호텔에서 하노이역까지 지하 4km 구간이 2022년 말까지 공사 후 운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베트남에서 수십건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리콜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100대 미만의 차량에 대한 리콜 프로그램이 있지만 최대 수천대의 차량을 리콜해야 하는 모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베트남에서 볼보 모델 2019에서 2022년씩 차량의 연료펌프 퓨즈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리콜 프로그램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조된 583대의 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4월 28일 타코 마즈다 자동차 생산 1위 유한회사도 자사에서 공식 수입 유통하는 2018년에서 2019년씩의 마즈다2 모델의 연료펌프를 점검 및 교체하는 리콜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2021년 1월 13일에는 TMV는 2017년 8월 10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7705개의 TMV에서 제조 및 조립한 도요타 캠리, 코롤라, 인노바 모델의 연료펌프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또 다른 리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베트남 혼다사가 베트남에 수입 및 유통하는 2018년에서 2019년씩 혼다 SH-300 ED 모델의 캐니스터 예비 부품을 회수하여 설치하는 리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베트남에서 최전선 병원의 코비드19 전염병 예방을 위한 차량 자원을 늘리기 위해 베트남 조국전선의 10대의 현대 솔라티 구급차를 선물했습니다. HTB는 코비드19 전염병에 맞서 최전선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조국전선을 통해 의료시설에 솔라티 구급차 10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한 차량의 총 가치는 108억 똥으로 한화 약 5억 4천만원 상당입니다. 호치민시 3개 병원, 빈증성 2개 병원, 동라이성 1개 병원, 롱안성 1개 병원, 하노이 2개 병원, 님빈 1개 병원 등에 지원될 차량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염병 예방 및 통제 프로그램을 통합할 것을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도록 지정했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9월 11일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술적 솔루션이 철저하고 균일하게 사용되지 않아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대규모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총리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정보통신 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의 코비드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전국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기술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배포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정부의 수장에 따르면 가장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전자건강수첩, 의료신고서, QR코드, 검사 등 응용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모든 수준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지휘센터에 탁상전화기를 즉시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9월 10일 오후 부득담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오늘의 아잉TV 베트남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